오영훈 제주특별자치 도지사가 취임 후 두 번째로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제2공항 문제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시민단체 측은 주민투표에 필요성을 제기했고, 오지사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와 도내 1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만난 자리에서도 이공항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단체 측은 오랜 시간 지속된 갈등을 끊어내기 위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차원의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오영훈 지사의 판단은 관련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제주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실시 요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고,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 단계에서 도민들이 제기한 의혹 검증을 통해 제주도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투표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확인한 상태에서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좋다는 이유로 따라야 한다면, 그거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습니다. 도민 관심도가 저조하고,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입니다. 또 모양안 발표 과정에서 답정로 논란을 빚은 연구용역진의 공정성과 신뢰도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제주도는 도민 관심도가 저조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일정 조율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 하고, 그 시점은 오는 2026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라고 답했습니다. 내년 중에는 결정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입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도록 논의의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하고, 방류에 따른 피해 보상 대책이 아닌 방류를 막거나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